멤버들 좋아할 것 같아요? 여기 타려볼까? 네, 멤버들이 완전... 지금 저보다 더 신났어요. 저는 너무 예전에 타보고 처음 타는 거라서 되게 궁금한 호기심에 타는 거였는데 성열이는 아주 그냥 즐기고 있네요. 잘 타네! 어색한데, 오랜만에 타니까. 보일 때 실력이 없네. 김연아 선수 따라하기로 하잖아요. 김연아 선수요. 어떻게 따라하셨어? 내가 본 걸로 말했지. 이러고 이러고 들 수 없는데. 김연아 선수 따라. 누가 가장 비슷하게. 재밌게 따라하라. 따라해보세요. 데뷔다. 난 알 수 있어요. 아, 안 죽여져. 안 죽여져. 성열이 아무래도 아기 스포츠단 출신이나 멀뚱이 저희보다 잘하세요. 승연아 선수 따라하기로 했는데. 네. 절대 실패 안 걸릴게요. 아, 안 죽여요. 네. 저희 지금 가운데 걸 돌아오는 거예요. 지내는 사람이. 네. 아쉬운 대로 가주고.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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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하실 거예요? 시작! 자 여러분 제가 졌습니다 그래 여기 제 소원 아닙니까? 네 제 소원이 아니 저 빨리 사오세요 제 소원이기 때문에 아니 저 빨리 사오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주고 싶어서 아 네 저 빨리 사오세요 일부러 진 거예요 바로요